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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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uess I can try some too. I guess I can try some too. I guess I can try some too. That's why they gave us a pot. Hmm. It's for even the top is hot. Is it? And so... The handle's hot too? No, the handle's the only part that's not hot. That's not... Oh. Oh. It's good. 감사합니다. Thank you. You're welcome. Oh my gosh. I feel like this is such a good combo. So, half tea. Ever so slightly, then there's like a mint lemon. Oh yeah. You know what this is, right? It's half and half. How do you get a photograph? Video. Oh, it smells so good. Yeah, it looks good, doesn't it? This is a slant tracherton. This is not spicy. This is spicy. And this is spicy. And I ordered the lamb. The lamb is carrot, raisin african rice, and the lamb. It's delicious. This snack is like a flat bread. I was thinking about like Indian fluffy, fluffy na. Slightly different. I like dill. How's your dill rice? Good? Dilly. Mmm. This is good. Yeah. Yeah. I was like, that's a lot of, when I was away, I was like, that seems like a lot of dill. I think I like the spicy burger better. Oh boy. Mmm. Mmm. That's really good. The dill rice. I think it'll go really well with the salmon. I'm gonna try my carrot, raisin. Mmm. ぇhhhhh. Actually not that bad. carrot is slightly sweet, specifically it's kind of like sugar coat it but the rice is rather plain rice is not sweet so i like it 5, 4K 맛있네요 음 두텁 I think I attempt making this one time and after I used that much honey I'm like I'm done 음 음 오늘 그래서 좀 신발을 많이 신어봤는데 결국은 이 신발로 결정을 했습니다 약간 힐이 너무 높으니까 못 걷겠더라고요 약간 로봇처럼 되고 요정도 힐은 저도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무난해 보여서 이걸로 했어요 저는 예쁜 것 같아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샀어요 예쁘죠 예전에 이런 거 비슷한 거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었거든요 그게 텀스에서 했던 건데 그걸 좀 받은 지가 오래돼서 아직도 잘 쓰고 있긴 한데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한 짝을 들고 가요 왜 들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 새로 샀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냄새 좋아 저희가 얼마 전에 크리스 킨틀마켓에 갔는데 저희가 크리스 킨틀마켓에 가면 늘 구입하는 비누집이 있거든요 바로 에로매틱 이라는 곳에 비누인데 여기에 딱 구입을 하는 제품이 있어요 바로 이 메리미슬토 라는 이 비누를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게 진짜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걸 맡으면 그냥 크리스마스 느낌이 확 나는 그런 비누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이 가게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산 게 아직 조금 남아있어서 이번에는 이 메리미슬토로 세 개만 주문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이 메리미슬토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챙겨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캔들 캔들은 여기서 좀 처음 사보는 건데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파인 캔들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주문을 하는 김에 립밤도 같이 주문을 했어요 페퍼민트 립밤도 한 번 더 사용을 해보지 않았고 저희는 사실 여기서 비누 외에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는데 비누는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좀 만족을 해서 거의 몇 년째 계속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편이 주문한 것 같은 유칼립투스 티트리 디오드랜트 그냥 이거 내추럴한 냄새네요 그냥 이거 내추럴한 냄새네요 어? 내가 이 색을 주문을 했나? 이 색... 기억이 안 나네? 이 색을 주문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는 네이와에라는 브랜드에서 예전에 제가 진짜 추천을 하면서 추천인 링크를 남겨드리면서 처음 그 브랜드를 구입하시는 분이 사용을 하시면 20불 오프가 되고 그 20불이 저에게도 20불 크레딧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그 링크를 타고 구입을 하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파자마를 하나 샀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돈이 조금 남았었는데 그렇게 받은 크레딧이 이게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유효기간이 사라지기 전에 사용해야 되는 크레딧이 조금 남아서 그거를 부랴부랴 사용을 하고자 이 제품들을 이제 주문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에 그 베일리 제로 브라를 진짜 엄청 좋아하고 요새 그 브라가 저의 지금 인생 브라이고 탑 원이고 그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다른 라인도 괜찮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라인을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런 거고 여기 앞이 살짝 튀어있는데 베일이 제로는 사이즈가 없는데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건 입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파자마 세트를 한 개 더 주문을 했어요 아까 예전에 주문을 했었던 파자마는 진짜 잘 입고 있거든요 되게 부들부들하고 느낌도 좋은데 이거랑 그거랑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축 처지면서 보들보들 부드러운 느낌인데 얘는 좀 더 이게 뭐라고 하지? 조금 더 빳빳한 근데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조금 더 빳빳한 느낌인데 요것도 리뷰가 좋은 거 같아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여름 이럴 때 입으면 진짜 좋을 거 같아요 지난번에 그거는 완전 포근하거든요 이것도 찹찹한 느낌은 아닌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더 이게 뭐라고 하지? 찹찹한 느낌? 타 co 오와와 아, 또 한골 아인줄까? Protein? 고정도! 근데 이거 뭔가 맛있네요 루比이 이거까지 먹으면 좋겠어요 루比이 이거 국가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루比이질이 좋겠어요 rum miele에 확인할 수 있어요 루比이 초장까지 하세요 루比이 알 수 있어요 루比이 아세요 루比이 알 수 있어요 타뺡이 식품 후 Worker 비율 Great 이산화 칼굽 바닉가 비율 딸에 고구마 베이컨 왕쥬 한두 생일 3rd 생일 5th 늦에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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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H 빠지기능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